신김치 신김치 신김치를 빨리 앉아 보이소 이리와 있어 신김치 좀 주문 좋은게 없으신가요? 신김치가 없으신가요? 이런건 도저히 오는데 이게 아이치 그냥 감사합니다 . 이거 혹산도에서 가져왔나보다 상태가 좋은데 자리가 너무 쪼쪼해 손가락이 안되는게 맛있어떼 그리고 밖에서 준비를 하느라고 합니다. 고생 많았고, 한 3분만큼 몇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제 배고, 또 직전 준비해장도 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.